아 아니! 롤쓰 롤쓰 롤쓰아! 또 왜요? 아니 이 건강가보다 저기 저기 우유팩에 끓여먹는 그 라면이 또 맛있게 보이지 않나? 그거 먹고 싶지 않나? 아 손님 손님 우유는 저쪽 냉장고에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우유팩을 먼저 만들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우유팩, 아 우유팩을 만들려면은 이건 아니 근데 이게 1000미리짜리밖에 없나? 이걸 다 먹을 수가 있다 내가? 파이팅! 1000미리짜리를 한 번에 먹어보겠습니다. 손님 계산을 하고 드셔야죠. 독하다 독해. 계산을 하셔야죠. 저게 뭐야? 손님 계산을 하고 드셔야죠. 알바생들 진짜 독종 알바생들 내가 계산한다. 해! 해! 뭐였어? 냄새가! 차민이 싫어가봐. 설마 그거? 일단 계산부터. 아니 화장실부터. 화장실부터 계산부터. 화장실 저쪽 계단 위로 올라가서 좌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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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계단 위로 올라가서 화장실이 나옵니다. 좌이전할 때 나올 것 같아. 어! 어! 엉덩이 힘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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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을 할 때. 손님 화장실을 할 때. 손님. 우와. 진짜 소원인데. 저런 손님은 안왔으면 좋겠다. 으응! э응. 하 Digi.